무슨 일인데? 선심아. 미안해. 정말 미안한데 네가 나 좀 도와주라, 어? 언니. 아니,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? 진짜 미안한데 나 언니 도와줄 생각 없어. 내가 얘기했잖아. 나 언니 믿었던 만큼 상태도 많이 받았고 언니가 진짜 미웠다고. 다시는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았거든. 근데 세상에 언니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. 겪어볼수록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주는 사람도 있어. 도와달라고? 언니가 안 바뀌는데 내가 언니를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안 그래? 언니. 난 이제라도 이제라도 언니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. 더 늦기 전에. 더 많은 걸 잃기 전에. 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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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